오늘 민우경이 생일을 맞아서 지금 깜짝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 샴페인으로 폭죽을 터뜨릴건데 동호 형이 민우경을 데려오면 서프라이즈를 할거에요. 기대해주세요. 사라져서 욕먹는 거에요. 무료가 오오오오. 와, 지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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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브르크 추천범이야 민혁이 형! 일단 일단 우리가 본격적으로 앨범 작업을 집중하고 싶은데 저는 새벽에 세차 알바 같은 것도 하고 형들은 공장 다니면서 생활비 벌려고 일을 각자 하다 보니까 음악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 위스크가 큰 대단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각자 지금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고 레슨도 각자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면 중단을 하고 진짜 한 달 동안 절대 거기서 안 나오고 한 달 동안 우리의 정규 앨범을 만들자는 일념 하에 거기에 가서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이죠 그쵸 내일 이제 출발을 할 거고 저희가 펜션을 잡았는데 되게 좋은 펜션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되게 무리를 한 게 맞는데 그래야만 했어요 왜냐면 어디 갇혀서 하는 느낌이 들면 또 안 되잖아요 자유로워하지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 뭔가 신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앞에 수영장이 딸린 그리고 거실도 되게 넓고 그런 데를 제가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을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뮤직비디오도 찍고 다양한 활동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좋은 작품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한 달 가 있는 동안 저희가 작업한 영상들과 뭔가 영감을 받는 모습이라거나 그냥 모든 일상들을 다 영상으로 담을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이제 제작할 거니까 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볼까요?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갑시다! 갑시다! 부쿠씨! 안 열줘! 어. TV 위 앞에서 책상 다 따라 놓고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여기 한 달 빌린 거 결제하러 가는데 이게 얼마일까요? 사장님께 오늘 뒤로 가봅시다. 이제 세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쵸. 한 번 세 보시겠어요? 너무 강해. 맞겠지. 맞겠지. 어느 세 보다 세 보다. 고마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도착했으니까 스튜디오 세팅을 한 번 시작해볼까요? 멍청을 한 번 시작해볼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I'm trying to get a phantom. I'm trying to get a phantom. Rolls-royce. Phantom. Cool. But it not a phantom. Again, A kingdom. 킹덤 어느정도 정리가 된거 같아요 저희 오늘 바베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학보러 갈겁니다 렛츠고 밤인데 조금 바뀌었어 자 갑시다 렛츠고 쟤 아이차다 엄청 큰데?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됐다 지금 이제 멤버들 다 같이 먹을 열라면 까르보나라 라고 해야 되나? 기대된다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끝 야 했어 얘들아 식사해줘야 음 맛있겠다 다시 안들고 오케이 와이헤이 We going out